에이크비를 해야하나? 나온다는게 뭘까 싶다 큰달때 너무 좋아 연말이 되면 더 못할수도 있어요 응? 연말이 되면 더 못할수도 있어요 어떤일나요? 연말에 결산들 많이 들어가니까 등 높이는 오시고 10월달에 거의 못 오시는가 싶다 10월달에 고춧가루가 많이 땜비슘 같네요 10월달에 고춧가루가 많이 땜비슘같아요 10월달에 고춧가루가 많이 땜비슘같아요 이렇게 뿌리고 집에가면 광택사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아니 여기가 여기가 여기 있는 덩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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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의 면